With a BEST C-STAR 안녕하세요 11번가 모델 C-STAR입니다 저희가 아주 쇼킹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1번가 쇼킹 D를 통해서 쇼핑하신 분들께 아주 쇼킹한 서프라이즈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출발! 이 집인 것 같아요 빙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빈부겸씨 구매건습 킹에 당첨되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구입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랑 애들이랑 신랑대로 다? 안에 최국필씨 계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뭐가 많아요 직접 다 만드신거에요? 네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그럼 이런 물건들은 다 어디서 사시는거에요? 아 이건 이제 12번가 쇼킹 딜 앱에서 사시는거에요 패션 센스가 가장 좋고 보이신 권영민씨 반갑습니다 명암지갑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인사파라 예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11111번째로 행운의 주인공으로 당첨이 되셔서 저희가 선물을 제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와 김용규씨 김용규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킹스타 구매금액 킹으로 선정되셨어요 맞아요 축하드려요 금이네요? 골드바 골드바입니다 이게 조그만하면 입으로 한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신현식씨 신현식씨 네 지금 와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쇼킹스타 구매자분들 중에 저의 열렬한 팬이시라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매우 좋네요 새로운 경험도 하고 앞으로 쇼킹들에 한번 자주 들러서 좀 더 이제 스타일에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선물을 직접 전해드렸는데요 받으시는 분들께서 너무 좋아해주셔서 드리는 저희까지도 기분이 너무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쇼킹딜을 통해서 즐거운 쇼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쇼킹딜 쇼킹스타 지금까지 11번가 쇼킹딜과 시사였습니다